수특문제 이런 형태로 보지 마시고 완전히 곱씹어보시고 그 문제의 차가 개념이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잡기를 그 역학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대단한 1단원을 얘기합니다. 1단원에 선생님이 7대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기회와 힘의 분석 그리고 등가스도 운동 그리고 운동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비보존. 거기에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열역학 과정 있죠. 거기에 특상대수 이론까지 해서 이러한 7대 주제를 차근차근 이제 수특해서 아주 좀 요지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의 문항을 이용해서 짧게라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입이 예스가 되도록 하자 그랬는데 도구라는 건 그렇죠.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답내고 끝내는 그런 부분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재가 참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 첫 번째는 이 2점 문제 3점 문제 이 분류에요. 이거 나쁜 오해와 나쁜 의식을 갖게 됩니다. 3점 문제라서 어렵고 2점 문제에서 쉽고 이거 아니에요. 실제 그 20문화에 구성될 때 그 페이지마다의 배점에서 2점 3점 요거를 3점으로 주고 요거를 2점 줬을 때 그 어떤 점수를 맞추기 위한 물론 3점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3점 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한 수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 문제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요. 3점 문제라고 이거 긴장하고 아닙니다. 자 이게 첫 번째 2점 3점 이거 버리세요.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막 쪼들 때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배점 높은 거를 맞추는 그런 그게 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뒤에 해설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물리학은 규칙대로 할 때가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규칙대로 하는 것이 물리학이고 그것이 가장 심플하고 샤프하고 정확하고 짧습니다. 빨리 풀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 풀려 노력하지 마시고 짧게 풀려고 노력을 하시되 개념이 중무장이 되면서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이 귀에 대한 힘의 분석인데요. 이 문항 28P15번의 문제인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 뒤에 해설지 여러분들이 왜 힘의 분석을 어려워하냐면 뒤에 해설지도 되어 있지만 막 그냥 막 힘을 아무데나 이렇게 막 표현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림에서 당겼다는 의지로 표현했지만 이러니까 힘의 분석 어렵다고 하는 것이야. 가장 기본적이면서 샤프한 얘기는 개에 대한 분석을 못하면 정말 개만도 못한 물리를 한답니다. 개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 우리가 운동약학계를 다루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의 계를 본다든가 각각의 계를 본다든가 이게 힘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제가 7대 주제로 잡았는데 왜 운동량 얘기는 안 집어넣었냐고요? 그게 바로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량 보정과 관련된다는 것이 결국 에피컬앤의 가스톱 법칙이에요. 이 계를 전체로 볼 거냐 각각의 계로 볼 거냐 이 개의 분석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힘의 분석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게 바로 이거야. 그냥 막 아무데나 힘 그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거 나왔을 때 제발 뭐 A물체하고 B물체했는데 A가 B를 밀어. 이짓거리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딱 풀고 나서 뒤에 해설지 확인하고 어 그렇구나 하고 추측하고 말아요. 그럴 거야. 수능장에서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순간에 그날은 작살난다 생각하죠. 이런 힘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란 것은 항상 주는 쪽 있으면 받는 쪽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또 어떤 힘이든가 작용 반작용이 기본적으로 상호적 관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별난 주제가 아니라 힘 자체가 상호적 관계야. A가 B에게 힘을 준다. 상호적으로 B가 A에게 힘을 준다. 이걸 얘기를 한 것이고 이때 힘의 작용점은요. 반드시 A가 B에게 힘을 준다. 그럼 B가 받는 쪽이죠. 받는 쪽에 작용점을 꽝 찍으시기 바랍니다. C가 D에게 힘을 준다. D가 받는 쪽이죠. D에다 작용점 꽝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재를 이용해서 볼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M인 상자 안에 이 M인 사람이 이 줄, C를 잡고서 위에는 돌을 했는데 생략했습니다. 정지했대요. 그럼 정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힘의 평형으로써 힘의 압력이 제로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것이야. 항상 전체의 기회를 보는 습선을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줄을 F로 당겼대요. 실제적인 이런 힘의 표시는 없어요. 단지 당겼다는 표시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해설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막 그냥 아무데나 화살표. 그러지 마. 일단 전체의 기회를 보는데 이 줄의 질량은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자와 사람의 기회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상자와 사람의 기 상자와 사람의 기 이 기회에 먼저 관심을 가셔야 돼요. 여기 물체 몇 개 있죠? 무슨 두 개야? 한 기, 한 기회 전체의 기회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외력을 여기다 체크합니다. 자, 우선 충력장이죠. 지구가 당기겠죠? 자, 여기다 딱 찍어야 되는데 이 개 안에 작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구가 기회 상자, 사람, 개 상자, 사람, 상사, 개 그럴까? 지금부터? 상사, 개를 지구가 당기니까 이 개의 작용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뽑아가지고 쓸게요. 그래서 푸른 지구가 당기는 자,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 이게 얼마예요? M과 2M이니까 바로 3MG가 되겠죠. 됐죠? 자, 합력 제로랍니다. 그 위로 분명히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회에 대해서 자, 어디 있습니까? 우선 여기 보이잖아. 이 줄이 바로 이 상사, 개 여기 쫌 매져 있죠? 작용점 이 상사, 개 안에 줘야 돼요. 그리고 작용점 두고 위로 당기는 이 힘이 있는가 하면 또 봐. 이거 자꾸 보지 마. 딱 이 개만 관심 가지란 말이야. 분명히 어때요? 사람이 줄을 F로 당긴다고 했지만 결국 이 외부에서 상사, 개의 외부에서 실이 상사, 개를 당기는데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어야 될까? 사람 손에다 찍어야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일치하다 보니까 여기 딱 그릴 수도 있는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을게요. 결국 이 사람, 개야 상사, 개야 이 힘 근데 결국 사람이 줄을 F로 당기면 상호적 관계로 줄이 사람을 또 얼마나 당기는 거야? F로 당기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건 그저 당겼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 F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력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에 걸린 힘의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장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대한 힘의 분석 자체부터 안 된 거예요. 1부터 안 된 거예요. 1부터 제대로 잡아놓으셔야지 1, 2, 3, 4, 5, 6이 나가죠. 여기에 F F F F 그저 실, 줄에는 전달되는 힘일 뿐이야. 힘이 전달되고 있을 뿐이에요. 혹여라도 여기에 용서를 잇댄다? 탄성력 F 여기에 잇댄다? 탄성력 F 그러면 합쳐서 2F인가? 그럼 여기 또 있으면 합쳐서 3F인가? F F F F F 이러므로써 또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있죠. 용서를 이렇게 일렬로 즉, 직렬했을 때는 힘이 똑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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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F예요. 그럼 아 여기도 뭐다? F다. 이 실이 당해 힘의 방안 같은 경우는 작용점에서 비롯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작용점이 있으니까 이 줄이 외부에서 당기는 외력이에요. 이거죠. 이게 F인데 여기서 FF 한다고 실이 줄이 이거를 밀 수 있니? 이 줄은 이 개에 대해서 F로 FFF 이거죠. 결국 이 한 개의 위로 외력 두 개는 EF 밑으로 외력 하나는 중렬으로서 3MG 이게 되죠. 아, 그러니까 나왔네. 이 F의 값이 얼마다? 1.5MG다. 이것이죠. 자, 문제를 진입할 때는요. 이렇게 전체의 개를 보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로 내려가는 거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문풀 5원칙 같이 하신 분들은 알죠? 보기부터 읽으면 보기 달아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내려가는 것이야? 자, 기업번 F는 무슨 소리야? 3MG라니? 1.5MG죠. 그 다음 니은번 사람이 상자에 상자 동거 맞춰봐. 사람이 상자에 자기와는 힘 뒤에는 읽지마. 거기 휘말립니다. 잘못된 숫자일 경우에 사람이 상자에 상자 동거 맞춰라 했죠? 누구만의 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상자만의 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자만의 기에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런 거는 여기다 하는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직접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상자 기회를 그릴게요. 봐. 상자 기야. 상자만의 기에. 자, 이 상자 기에 대해서 자, 외력을 찾자. 일단 이거 M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점에다 찍을게요. 이게 얼마예요? 지구가 당기는 MZ입니다. 그 다음 또 외부에서 뭐가? 줄이 당기고 있죠. 줄이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죠. 이때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지. 왜? 현재 이 줄은 사람 기의 손에 작용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면 안 돼요. 이것만이 얘한테 외력이 되면서 그래, 이게 지금 얼마야. F인데 구해놨잖아. 얼마라고? 1.5MZ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어? 이것도 합력이 얼마 나와야 되는데 얘도 분명히 합력이 0 나와야 돼. 위로, 외력. 상자 기에 위로 줄이 당기는 게 1.5MZ. 지구가 당기는 게 MZ. 아니, 그러면 얼마 모자르잖아.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얼마? 0.5MZ가 있어야 되죠. 누가 받는 거? 상자가 받는 거 아래쪽으로 0.5MZ가 있어야 돼. 잘 봐. 잘 보라 새로 씁니다. 상자 기에 작용점 찍고 아래쪽으로 0.5MZ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누가 이 힘을 줄까? 누가 이 힘을 줄까? 아니, 보니까 어때? 철수, 사람, 방댕이가 이 방댕이가 상자계를 누르죠. 이거야 이거. 그래서 거기에 디귿번 사람이 상자를 누르는 힘. 그래서 거기에 0.5MZ 오케이. 맞았다. 디귿번 상자가 줄을 당해 힘의 크기. 상자가 줄을 당겨? 이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읽어봐. 외부계 이 줄이 여기 상자를 F로 당겼죠. 줄이 상자를 상호적 관계 상자가 줄을 이거에 대한 상호적 관계를 읽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는 1.5MZ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이때 공부했다 끝내지 마세요. 답냈다 끝내지 마세요. 답냈다 끝내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진정불 하시는 분은 자, 봐. 전체의 기회를 받지. 상자의 기회를 받지. 그럼 당연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얼마 안 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람만의 기회 분석도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만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2M이야.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이렇게 응 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사람만의 기회니까 요거다. 요거다. 자, 이제 외력을 볼까? 일단 푸르른 지구가 당기는 중력 있죠? 음, 얼마예요? 2MZ. 오케이? 쿠덤. 실이 사람 기회를 당기는 힘. 구해놨잖아. 이거 작용점 여기다 지구가 돼. 진짜 여러분이 작용점 관리하면 잘하면요. 웬만한 힘의 원상은 다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기본은 쉽다라 중요한 건데 명심해요. 수능은 은근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근히 어렵죠? 왜? 기본을 우수여기고 그냥 추측하고 적당해버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유, 지금 식이 좋아요.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죠? 꼭 공부뿐이 아니라 세상만사가 기본을 지키면서 합시다. 기본을. 자, 봐요. 요 줄이 요 사람 기회 작용되면서 위로 요힘 구했잖아. 이거 얼마라고 구했지? 음 F라 그러면서 1.5MG라고 구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합력 사람 기회도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죠? 지금 사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0 나와야 돼. 밑으로 2 위로 1.5 얼마 모자르잖아. 0.5 모자르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즉, 사람 개가 받는 힘이 위로 0.5MG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람 개 바깥에 외부 개 누가 있어? 지금 바닥 있잖아. 누구의 바닥? 상자가. 상자 바닥이 사람 개에게 자, 작용점 여기에 방댕에다 찍습니다. 어쨌든 사람 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니까 0.5MG 아, 서로 간에 상호적 관계 이죠. 사람의 엉덩이가 상자 바닥을 상자 바닥이 사람 엉덩이를 이거예요. 오케이? 적당히 사람 잡습니다. 명심하세요.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첫 시간에 이 기회분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정말 굵직하고 여러분들 진짜 효용성 있게 도움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만큼은 잘 갖고 가자. 수톡 이슈 이슈 입이 예스가 되도록 합시다. 자, 물만 돼! 자, 다음 주제 여러분들에게 공모 한번 할까요? 선생님께 주제는 정해놨는데 혹시 이 문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몇 페이지 몇 번 올려주십시오. 그중에서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파이팅!